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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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겠다. 바쁘셨다. 네. 브랜드 찍을게요. 아트 한 번 조금씩 해볼게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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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. 한 번 더 찍을게요. 네. 네. 한 번 찍을게요. 아워 예뻐. 네. 사운드 더 푹 집이에요. 아우. 아우. 기원님. 기원님 시야하니 와야 싶었어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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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우. 자우. 옆으로 이제 쓰세요, 옆으로 옆으로 쓰세요 무릎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무릎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하나 더 화이팅 한번 했어요, 화이팅! 하나, 둘, 화이팅!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릴게요, 박수! 네, 감사합니다 웃겨?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어디 갔다 했지? 웃어봐, 웃어봐, 웃어봐 웃어봐, 웃어봐, 웃어봐 뭐지, 웃어봐? 웃어봐, 웃어봐 아니면, 왜 울어? 매일 안 났어 잘해, 잘해, 잘해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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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여기, 민준이, 여기 여기, 민준이 안 찍어 여기가 너무 많이 없네요 네, 참 보세요 조준히 여기 봐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볼게요 여기 여기 한 번 더 드릴게요 하나 둘 촬영 못 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랑해 오, 여신 거 네 간장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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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.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아이고 아아아아아. 이 시장 각 봉주 분과 지구 이연희와의 행복한 굿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뒷쪽에 서 계신 우리 환경분들께서는요. 앞쪽의 좌석이 여성이 많아 남아 있습니다. 앞쪽으로 오셔서 오늘의 두 분의 행복한 굿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휴대전화 카드의 진동 모드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저도 어제 오늘 보니까 날씨가 지금 선선한 가을 바람이 들어오는 행복한 그런 심장에서 영광스럽게 또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. 인사 올리겠습니다.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대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름다운 신부님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요. 끝까지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그룹 시기에 문을 활짝 열어주실 대학가 우리 김장 아름다운 신부님의 모습을 통과합니다. 아름다운 신부님의 모습을 통과합니다. 제 삶이 성과 세상을 우리의 아버님을 다주시고 싶으시기 바랍니다. 인사무안을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평맹! 인사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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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맹! 여러분! 잘 걸음으로 입장할 우리 신나님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실장님께서 입장시킬 때와 함께 먹는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 누구보다 멋지고 당당한 남자, 오늘의 주인공, 실원 입장! 입장시킬 때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으셔서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운 신부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. 여러분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겠죠? 시작되셨던 박수보다는 10배는 큰 박수, 100배는 더 큰 박수로 아름다운 신부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의 진짜 주인공, 아름다운 신부, 입장!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 음색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, 신부, 이역이장님 입장시킬 때 보니까 정말 복잡하게 입장시킬 때 보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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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나의 삶 너는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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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삶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. 벌써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 저희가 즐거운 연회는 5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5층으로 가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또 환기 시간 아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대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약간만 떨어져 보실게요. 아버님 약간만 떨어져 보실게요. 됐습니다. 그대로 촬영해주세요. 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어머님 정면 보실게요. 촬영하겠습니다. 실랑이 턱 약간만 숙여주시고요.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 둘 둘 두 번 더 그대로 촬영할게요. 다시 한 번 더. 하나 둘 어머님 약간만 서서 보면 약간만 서 보실게요. 어머님만 이렇게 좀 몸통 돌려보실게요. 좋습니다.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네 실랑님 오른쪽 어깨 앞쪽을 살짝 빼 보실게요. 네 마지막 촬영입니다.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. 아버님만 한 칸씩 올라가실게요. 다음은 양가 가족 및 친척분들의 사진장에 이어지겠습니다. 양가 가족 및 친척분들께서는 양쪽 톤을 이용하여 특정 반성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 바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카메라 보실게요. 그대로 촬영 시작할게요. 신랑님 오른팔 살짝 힘 빼실게요. 두 번씩은 좋습니다. 그대로 촬영할게요. 하나 둘 두 번 더 촬영할게요. 두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입꼬리 올려서 하나 둘 마지막 한 번 그대로 촬영할게요. 좋습니다. 하나 둘 네 촬영하겠습니다.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두 번 더 촬영할게요. 두 번 더 좋은 날 맞으시죠? 하나 미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여기 촬영 중입니다. 마지막 한 번 더 촬영할게요. 집중하시고 미소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한 번 더 촬영할게요. 공주님 공주님 네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하나 둘 네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차례자세로 통일하겠습니다. 네 차례자세로 통일하겠습니다. 친정님 턱 약간만 숙여주시고요. 하나 둘 두 번 더 약간 미소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네 마지막 촬영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미소 하나 둘 감사합니다. 친구 및 직장 동료 학교 손으로 보내주세요. 학교 손으로 보내주세요. 하나 둘 학교 손으로 보내주세요. 하나 둘 이거 vi染料 학교 손으로 보내주세요. 하나 둘 하나 셋 남성분, 약간만 더 벌려주실께요, 약간만 더 벌려주실께요. 남성분, 맨 앞쪽에 계신, 끝에 계신 남성분, 접으실께요. 약간만 더 벌려주실께요, 좀 더 벌려주실께요, 같이. 여성분, 같이 벌려주실께요, 접으실께요. 바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카메라 보실께요, 정면 보실께요,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두 번 더 촬영할께요, 약간 더 미소, 하나, 둘, 마지막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. 그대로, 다시 한 번 더, 환한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부쾌 받으실 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여기 한 번 보시고, 여기 한 번 보실께요, 하나, 둘, 박수 한 번 더,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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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감사합니다.